뭡니까? 가격고집식당 캬! 물가상승 어려워도 끝까지 5천원 상호니 2점 어여삐어기시오 든든하게 드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근데 지금 이 글에 스크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? 6천원... 2점 아니! 아니 잠깐만 끝이 아니었어? 아니... 시가냐고 든든하게 드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야 널리 알려지긴 했네요 인터넷은 간판을 새로 바꾸든가 종이로 그냥 여기만 가리면 너무 티나는 게 너무 웃기잖아